여아의 권리를 지키는 베이직 포 걸스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권리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그리고 또 건강할 권리 하지만 그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친구들이 있어 월경, 조흥, 원치 않는 임신으로 교육을 중단해야 하는 친구들 월드비전 베이직 포 걸스는 이런 소녀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팸페인이야 월드비전은 수년간의 사업을 통해 더 잘, 더 확실하게 여아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어 바로 이렇게 말이야 면생리대 지원 생리대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우리가 직접 만든 면생리대를 지원했어 이렇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그래서 우린 스스로 면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진행했지 안전한 환경 마련 소녀를 위한 안전한 환경도 중요해 베이직 포 걸스 캠페인 참여 후원금으로 남녀의 간이 구분되고 문이 있는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고 식수시설을 설치했어 월드비전은 안전과 위생 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기 때문이야 인식 개선 교육 오랜 시간 피는 불결한 것으로 여겨온 문화 때문에 월경 기간의 소녀들은 가족과 격리되거나 활동에 제약이 있었어 그래서 우린 월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불결하지 않은 것이라 외쳤어 월드비전은 여아를 둘러싼 남아, 선생님들, 부모,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교육을 진행해 남녀차별에서 벗어나 여아를 존중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지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된 여아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야 오늘 만드는 베이직 포걸스 노트는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사용하게 될 거야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있는 베이직 포걸스 노트 만들기 함께 해볼까? 커버지 2장, 캠페인 메시지 1장, 속지 20장, 실과 바느질 이름 스티커를 준비합니다 가위와 펜은 따로 준비해 주세요 실을 두 줄로 바늘에 껴주세요 앞 커버지, 캠페인 메시지, 속지, 뒤 커버지 순서대로 겹쳐 준비합니다 앞 커버지를 펼치고 상단 두 번째 구멍의 안에서 바깥으로 바늘을 통과시킵니다 실 하단 약 10cm 정도를 남기고 바느질해 주세요 노트를 다시 포개어 앞 커버지가 나오게 해주세요 바늘이 책등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나오게 합니다 실을 단단하게 잡아당겨 바느질해야 노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면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넣은 뒤 책등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가장 위쪽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주세요 나머지 구멍들도 동일하게 바느질해 주세요 뒤에서 두 번째 구멍 앞에서 세 번째 구멍 책등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세 번째 구멍 뒤에서 네 번째 구멍 책등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네 번째 구멍 앞에서 다섯 번째 구멍 책등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다섯 번째 구멍 뒤에서 여섯 번째 구멍 책딩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여섯 번째 구멍 앞에서 일곱 번째 구멍 책딩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일곱 번째 구멍 뒤에서 여덟 번째 구멍 책딩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여덟 번째 구멍 앞에서 아홉 번째 구멍 책띵을 감싸고 다시 앞에서 아홉번째 구멍, 뒤에서 열번째 구멍, 책띵을 감싸고 다시 뒤에서 열번째 구멍, 열번째 구멍에서 가장 아래쪽을 감싸고 같은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휴지 앞 뒷면을 확인하며 실이 연결되지 않은 모든 구멍을 바늘질해줍니다. 뒷면의 세번째 구멍으로 나온 바늘을 뒷면의 두번째 구멍으로 앞으로 꺼냅니다. 이때 앞 커버지 전까지만 바늘을 통과시켜 처음 남겨둔 실과 만나게 해 매듭을 짓습니다. 단단하게 두번 묶어집니다. 매듭을 묶은 후 남은 실은 짧게 자르고 노트의 틈 사이로 넣어 정리합니다. 동봉된 이름 스티커에 만드니의 이름과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여 부착합니다. 서류를 위해 개인정보는 적지 않습니다. 네임 부분은 노트를 받는 친구가 쓸 수 있도록 비워듭니다. 이름 스티커에 있는 꾸미기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주세요. 베이직 보걸스 노트 완성!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지구 반대편에 사는 우리. 서로 다른 우리처럼 보일지라도 이 실의 끝과 끝이 연결이 되어 하나의 매듭이 되었고 낮장에 종이가 연결돼 한 권의 노트가 되었지 우리의 이어진 마음들이 모여 소녀의 권리가 지켜질 하나의 발판이 된 거야. 왜냐하면 우린 우리라는 연대의 힘을 믿으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트 소녀의 권리를 지킵니다. 베이직 보걸스